지금 가족사진 찍으러 왔습니다. 처음으로 가족사진 찍어서 되게 엄청 긴장되고 엄청 설레는 느낌이 나요. 화장이랑 헤어랑 다 같이 해서 완전 꾸며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. 결과 나오면 너무 기대돼요. 이거는 스테이크 안침입니다. 진짜 맛있겠죠? 막 녹아 녹을 것 같아요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는 감자. 맛있다. 사우스 안필요. 남자ogenic girl 많이 먹어요. leshorstag 말씀드리니까 추가되니 얼음 오늘에요.